박살이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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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해분화 돼 있는 데는 목은 안 말았다 죽어도 아이고 잘 안 말았다 어머니는 뭐 뭐든 짜리도 아니고 그 앞이 아니라 뭐 안 되고 해분화에 숟가락으로 물이 막 시퍼려 치어갔지 목은 안 말았다 동장님이 뭐지 내 사촌들이나 의원도 못 갔다 요새는 이제 부동장님이요 신혁만 신혁만 아 맞죠 아재가 동장님이시죠 아재 어디 없던겨 안 보이시네 학교집에 나간다 할까 학교에서 가지고 안 갔나 서울가가 여기 새콜 동네 완전 사투리 새콜 경로당 서구 시내 경로당 그래도 아들 귀신 보이다 그래 잘 먹네 근데 사촌들은 진짜 인사도 못했네 인사도 못했어 사촌들은 인사도 못했어 그러니까 인사도 못했다 사촌들은 인사도 못했다